오, 언니 여기 6개 들어있어. 어머, 이거. 자. 완두콩밥 해줄 거예요? 네. 완두콩 많이 넣어주세요. 네. 그럼 싸이랑 같이 씻어볼까요? 네. 쌀. 쌀이 어디 있을까? 쌀이요? 여기 있다. 아, 여기, 여기? 어, 맞아. 한 컵의 림붓. 오케이. 콩. 더 해야 되나, 콩? 어때요? 어떤 것 같지? 그럴 것 같은데? 호박. 호박 더 익지, 우리? 나 애호박전 할래. 호박전. 귀여운. 너무 자주 되집으면 안 된다, 애호박? 야, 걱정마다. 많이 늘었어. 그래. 오, 맛있어 보여. 나도 같은 생각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응. 안 되게 괜찮은데? 조금 이제 좀 더 끓이고, 맛있어. 빈이야 우리 밥 어떤 장분들. 어떻게 해 봐. 하나, 둘, 셋. 밥 어떻게 해? 잘 된 것 같은데? 잘 된 것 같은데? 잘 된 것 같은데? 괜찮은 것 같은데? 괜찮은 것 같은데? 괜찮은 것 같은데? 야, 이것저것 맛있는 냄새 많이 나는데? 다 됐니? 네. 진짜 얘들, 재주가 많네. 얘들이. 오마이갓인데 갓. 오마이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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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인데 시. 더워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호박이 아주 맛있다. 먹자, 이제. 네. 진짜 너무 처음 해보는 것 투성이다. 아니야, 너무 잘했어. 다 처음 해봤어요, 진짜. 맛있어. 아, 승혜 이리 와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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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랑 소금이랑 고추랑 양파 넣고. 오마이갓이야. 재주가 많네. 응? 피나야, 입에 피난 거 아니야? 오빠. 피나? 맛있다. 음! 너무 맛있어. 짱딱. 근데 독일도 싸먹어, 쌈을? 아니지? 너무 자연스럽게 싸먹어가지고. 이야, 되게 뜨거워. 쇳볶음 진짜 맛있어. 거의 학교 급식에 나오는 그 맛있는 느낌. 맛있는 거. 와. 어우, 찌개 잡을 거네, 감자 넣어서. 감사합니다. 응? 밥을 잘했어. 콩도 많이 넣고. 오. 응. 완벽한 조합. 아멘